그런데 피해자 같은 경우에 33세의 군무원, 임기재 근무원이라서 사실은 지난달 말에 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군무원이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서울 송파고 있는 산하 부대로 정근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며칠 뒤에 둘이 헤어져야 하는, 사무실을 더 이상 같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죠. 그런데 지난달 25일에 결국 군부대에 주차된 가해자의 차량에서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인데요. 차 안에서 말다툼이 있었다.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해서 부대에 연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10월 말까지 근무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근무를 휴가로 처리해달라고 한 이유는 혹시라도 부대에서 찾게 되면 범행이 들통났까 봐서 사실은 휴가로 처리했던 것이 같아요. 그리고 전화기를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전화기를 가지고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화통화기간에 메시지를 보내면 메시지 본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생활판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범행을 입혔던 것이죠. 법인 혹시 인정하시나요? 피해자랑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유족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이고은 변호사님, 사건들 전말이 하나씩 하자 드러났고 피해자가 여성 군무원인데 살인자라고 볼 수 있겠죠. 30대 장교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보도 내용으로는 두 사람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다 정도만 보도되고 있는데요. 사생활 문제나 또 피해자의 유족 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둘 간의 관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사람 말씀 주신 대로 같은 군부대,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고요.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 30대 후반의 형역 군인이고 지금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이었고요. 중령으로 진급이 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중령 진급 예정자였다. 네, 그만큼 사실 엘리트라는 거고요. 또 부대 안에서 굉장히 인정받던 인재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 같은 경우에 33세의 군무원, 임기재 근무원이라서 사실은 지난달 말에 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 군무원이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정근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며칠 뒤에 둘이 헤어져야 하는, 사무실을 더 이상 같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죠. 그런데 지난달 25일에 결국 군부대에 주차된 가해자의 차량에서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인데요. 차 안에서 말다툼이 있었다. 네, 그 말다툼에 대해서 둘 간에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지만 최근 갈등 관계가 있었다라고 봤고요. 경찰에서는 둘이 전보 명령이 내려졌고 임기재의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 즉 두 사람이 헤어지는 관계였다는 것이 어떤 사례의 동기 중에 하나의 원인이 아닌지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으나 좀 친한 가해였고. 그런데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차에서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사건이 벌어졌다. 알겠습니다. 김 대표팀장님, 여기서 좀 충격적인 건요. 이 범행을 저지른 후에 이 살인자라고 해야겠죠. 아직까지는 피의자죠. 피해자인 척 오히려 행사를 하고 좀 은폐를 하려고 했다. 이런 정황이 좀 포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가 25일 날 살해를 하고 26일 날 실시를 은폐를 했습니다. 그런데 27일 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해서 부대에 연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가 10월 말까지 근무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근무를 휴가로 처리해달라고 한 이유는 혹시라도 부대에서 찾게 되면 범행이 들통날까? 맞서 사실은 휴가로 처리했던 것이 같아요. 그리고 전화기를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전화기를 가지고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화통화기간에 메시지를 보내면 메시지 본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생활판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범행을 은폐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 이후에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지능적으로 범행을 은폐를 했던 것이죠. 이런 걸로 추정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시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긴급제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동 배수로 해서 약간 파손된 상태에서 휴대폰을 수거를 했던 것이죠. 버렸다, 부셨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버렸지만 그런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거를 해서 디지털 포렌식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시체가 떠오르는 걸 막으려고 돌덩이까지 유기하고 태연하게 피해자 행사를 했다. 좀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계획적 살인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부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건 우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 안에서. 왜냐하면 차 안에서 살해했는데 그 장소가 부대 내 주차장. 그렇게 샀고 사건 이후에 본인이 범행을 은폐해야 되겠다 싶기 때문에 시신을 회사하지 않습니까? 비닐룩이 넣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근무했던 10년 전에 근무했던 화천. 강원도 화천. 그렇죠. 가가지고 밤에 유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거의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서울에서부터. 왜냐하면 그쪽 지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무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멀리까지 가서 유기를 했다. 그렇죠. 거기에 가서 버리기도 했고. 또 그리고 시신을 버릴 때 물 위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시신 아래 봉지 안에 무거운 돌을 놔가지고 떠오르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했고요. 또 그리고 도구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시신에 돌려있었다는 거는 시신이 떠오르지 않을 것이더라 생각해서 버렸는데. 사실 시신이 오래되면 부패하게 되면 또 오를 수도 있거든요. 이 사항 때문에 범행이 들통이 났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건변사님. 되게 끔찍한 사건이라서 보통 이런 강력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상공개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군인 장교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상공개 여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경찰청에서도 신상공개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상 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일단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하고요. 즉 범행망부 굉장히 잔혹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사건이라는 범행 요건, 이 성립 요건 자체는 성립을 하지만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유족 측은 같은 부대를 사용했잖아요.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에 같은 군분에 대해 여성 국무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피해자인지 또한 공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상공개가 될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을까 피해자 유족 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공개될 주변에 줄 수 있는 미국에서 한 гр cambi hamburg이 있고 희화 그에는 진짜 없다고 해요. 그리고 cig Connecticut구urry은 조금 아름다운 영구의 심각한 피해자 유족olla